지금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되시나요? 우리는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등 특정 지진만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 외에도 여러 지역들에서 대지진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 의해서 2021년 공표된 대지진 발생 예측을 보면 첫 번째 지진 발생에 대한 예측은 흔들림이 도달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지진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본 내의 큰 흔들림이 도달하기 직전에 지진 발생 발표가 발표될 수 있으며 긴급지진 속도에서는 신뢰도는 100%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지진 발생 예측은 지진의 전조현상 등을 바탕으로 지진 발생 일시와 발생 장소 그리고 지진 규모를 거의 오차 없이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진 예지 혹은 인지라고 불립니다. 단기 예측에서는 발생 일시 발생 장소 등등 모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좁은 범위에서 제시해야 하며 적당히 장소나 날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예지가 아니라 예언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장기 예측이라 불리는 예측 방법으로 각각의 단층이나 진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발생 주기를 산출하여 향후 30년 이내에 40% 등으로 확률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난카이 트루프 대폭발이 발생할 확률은 30년 내에 몇 프로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 확률은 30년 내에 몇 프로 이런 식의 예측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예측들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긴급 지진 속보는 좀처럼 빗나가는 일이 없습니다만 두 번째의 단기 예측부터는 현재 기술로는 단기 예측이 매우 어렵고 세 번째의 예측 방법 또한 정밀도에서 정확성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두 번째의 예측인 단기 예측은 사실상 앞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래의 지진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신뢰받기가 어려운 정보인 것입니다. 한편 세 번째로 언급된 장기 예측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 예측에서는 내륙월 단층의 경우 단층별로 해구형 지진이나 수도 직하 지진 등 진원 단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진원 지역마다 향후 30년 이내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특정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과 난카이 트로프 어디선가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예측에 대한 확률을 비교한다면 후자 쪽이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2021년 남은 두 달 동안의 대지진의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륙에 있는 활단층입니다. 30년 내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호카이도의 사로베츠 단층대도 구로마치나이 저지 단층대 동북지방과 니가타현에서는 야마가타 분지 단층대 등 합쳐서 6개의 단층대입니다. 관동지방을 보면 미우라반도 단층군을 비롯해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 등에서 발생 확률이 3% 이상으로 높습니다. 대지진의 리스크가 낮다고 하기도 하는 호코리코 지방에도 발생 확률이 높은 단층이 존재하며 나간호의 현 경계 부근에서는 4개의 단층에서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중앙구조선 단층대의 일부 구간과 히로시마 현과에마 구치현 시마네 현 주변의 활단층 그리고 후쿠오카나 구마모토 나가사키에 위치한 활단층도 발생 확률이 높은 부류에 들어갑니다. 또한 한신 아와지 개지진 발생 직전에 발생 확률보다 높은 것은 가나가와 현에 있는 미우라반도 단층군과 시즈오카 현에 있는 후지가와 하구 단층대 그리고 나간호현 등에 위치한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와 사카이 꼬게 카미야 단층대 아테라 단층대입니다. 해구형 지진을 살펴보면 호카이도 네무로 앞바다에서 규모 7.8에서 8.5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80%입니다.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및 이와태현 앞바다 북부에서는 8%에서 30% 확률로 매그니투드 8 정도입니다. 지진 발생 매그니투드 7초반의 지진은 아오모리현 동쪽 해역 및 이와태현 앞바다 북부에서 90% 정도 이상이며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90% 정도 이상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50% 정도 그리고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오나다 분고수도에서는 매그니투드 7 전후의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40% 정도의 확률로 발생하며 휴가나다에서는 리히터 규모 7 내외의 지진이 70%에서 80%의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의 요나군이 섬 주변에서도 30%의 확률로 매그니투드 7에서 8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확률이 낮은 장소나 활단층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산상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는 곳에서 대지진 발생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막연하게 어디에서나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기보다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둠으로써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고 대지진에 대비하기 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감사합니다.